네, 윈터플라워 설중매였습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유나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윤희님, 이 곡도 역시 첫 소절부터 게임 끝났네. 정형민님, 유나님의 명품 보이스에 RM의 월드클래스 랩이 더해지니까 이거야말로 대박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은영님, RM이 반할 만한 노래네. 조은영님, 초원에서 바람맞으며 걷는 기분이 들어요. 임우태님, 이래서 유나유나 하는구나. 유나씨 노래 덕에 무거웠던 어깨가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글이 올라오면 유나씨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설중매라는 게 사실 눈을 뚫고 이렇게 피는 꽃이라 사실은 그 겨울에 꽃을 피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게 피우는 거 보면 정말 신비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사실은 그렇게 비유하자면 모두가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들으시는 분들한테 그런 겨울꽃처럼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쓰게 된 곡입니다. 이렇게 눈꽃 보면 이렇게 눈꽃 핀 자리에는 눈이 이렇게 녹아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어디서 열이 나와서 그게 꽃도 열을 내나? 그렇지 않을까요? 생명의 에너지? 그럼 유나씨가 이렇게 막 힘들고 그럴 때 유나씨를 견디게 하는 그런 눈을 녹이는 어떤 힘이 있을 것 아닌가? 그게 되게 예전에는 좀 이렇게 되게 감상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들어주시는 분들과. 뭐 뭔지 아시죠? 근데 최근에는 그냥 밥. 밥십니다.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 밥상.